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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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가 오네요 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대 처음부터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을 수 없는 병을 내게 주었죠 화분이 될래요 나는 늘 기도하죠 난 그대 작은 창가의 화분이 될게요 아무 말 못해도 바랄 수 없어도 가끔 그대의 미소와 손길을 받으며 잠든 그대의 얼굴 한없이 볼 수 있겠죠 중성 씨 피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니랑 얘기를 하나 봐라 배고팠냐? 야 수지수의 노래 안 배고프게 생겼냐? 근데 너 발성이 예전만 못하더라 저 깊이 있고 남자다워졌지 뭔 소리야 그니까 그 깊이 있어지고 남자다워진 목소리로 노래 안 하냐? 이제 와서 뭐해? 안 늦었다 싫다 네가 노래 다시 했으면 좋겠어 세연이도 그러길 바랄 거고 네가 이겼으면 뭐 말하려고 그랬냐? 궁금해? 얘기나 들어보자 임주경한테 고백해도 되냐고 그거 허락받으려고 그랬는데 고백? 어 확 차이고 마음 접으려고 그런다 왜?